무슨 게임이 없는 게임을 할까? 네, 저의 이번 게임은요. 미션 impoosible. 미션 impoosible 입니다. 그거 약간 여기서도 개인 미션이라서 보는 순서도 중요할 수 있어요. 펼쳐보는 거는 다 뽑으시고 공채 할게요. 그럼 먹어볼라고 하겠습니다. 냄새가 나 냄새가 나. 기술꽃을 다섯 개 이상 끼우기. 오! 와, 입가 너무 슬프다. 우리 진짜 많이 방해하게 회수한 건데. 리더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 얘기. 아, 한 번. 아, 맞아. 10개가 어렵다. 젓가락은 초콜릿 5개 어디? 5개 이상으로. 젓가락은 초콜릿이 5개 이상으로. 젓가락은? 코끼리꽃 5번 돌고 종이컵 10개 쌓기. 제가 생각했었잖아. 동기놀이 한 번에 손 5개 올리기. 손에 5개 올리기. 그것 좀 어려워. 동기놀이 잘 안 하죠. 다리랑 한 대가. 뭐야? 동기놀이 제일 어려운데요? 딱 어울리는 거니까. 딱 첫 번째 하면 되겠다. 동기놀이 잘 안 하죠. 되게 잘 안 하죠. 동전의 전점 그리니나오리아. 아, 2분의 1이야. 네, 불 마음입니다. 계란판 탑구공 한 줄 오기. 네, 이번 게임 나의 손으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보고 본 게임은요. 종이비행기 접어서 던지기입니다. 난리기. 난리기입니다. 난리기. 종이비행기 접어서 난리기입니다. 난리기입니다. 전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? 난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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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은. 난리기. 뉴치이. 전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어. 뭐라 생각해요? 빨리 Rumors. 중이비행기 타고 가장 멀리 간게 어디인가요? 아랫진아. 제 주도 못 간다. 잘했다. 혹시 동주도 좀 천천히 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자리지 받았습니다. 제가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행복도 함께 하고 고통도 함께 해야죠? 어? 고통은 닭새? 얘 근데 종이백에 날래기가 있는데 1m 이상 날려야 있는 거에요? 날라가야 되는 거에요? 이제 어느 정도는 날라야 되지 않을까요? 연성, 초음, 소음 어 연말이 없나요? 나를 가니까 와! 이런 거까지 나와 와! 이 보여주세요 어휴 날릴까요? 이쪽 어디 여기 여기 이거 묶여야 되는데 패드샷 끄는 거 아니요? 네 패드샷 오오~~ 오오오~~ 미션 크림 너머가 넘어갈게요 저는 리더랑 가위바위보서 한 판, 한 판 이익입니다 매니! 찬네 안내린다 하나요 지구 잘 뭐에요? 다시! 동결씨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아무리 처음 봐 저희가 진짜 잘못까지 엮 petite 반전 센터입니다 아아 벌지 벌지 벌디 온도록 거기 이게 아닌데. 자 이제 갑니다. 비행기 점점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 같아요. 예. 뭐야. 오오오오오오오오. 어 감시를 내면 될 것 같은데. 안 내면 돼. 어 뭐. 제 게임 미션은요. 꽃길이 붙고 다섯 공동으로 종이 컵 피아미드 싹 게임. 그렇게 입고 있어요. 시작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셋! 다크닉아! 다크닉아! 목색가들이 왜 자꾸 크기가 돼요? 천천히 해야 돼요. 천천히 해야 돼요. 천천히 해야 돼요. 갑자기 액틴 들어간 거 같은데? 이 정도까지. 이 정도까지는 뭐. 해볼래요? 오케이. 오케이. 성공! 저는 좀 어려워요. 공기 다섯 개 한 번에 손등에 올리기. 한 번에 해야 돼? 내가 공기를 진짜 얻어. 야, 얘 손목을 조금만 더 해. 공기는 숨겨줘야 돼요. 틱 있어요? 형! 공기를 최대한. 빠르게 받겠습니다. 오케이. 수리해 드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비즈움봉스를 다섯 개 끼리면서 나눠보겠습니다. 예쁘네요. 공기신가요? 이거 비단벌레 아니에요? 비단벌레. 이거 한 번. 천연 균형 건축인데 이거. 아, 건축이에요? 네. 비단벌레가 보고. 중막사지네요. 하나. 열정미기적이 있습니다. 아니, 좀 약간. 네. 보기 어려운데. 아니, 이게 마지막 기회지? 네. 네. 어, 왜? 비단벌레 좀 중요하다. 뭐지? 막상, 막상. 셋. 다섯 개. 끝! 오케이.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. 저는 이제. 저는 이제. 저는 이제. 이제. 다섯 개 이상. 조금. 두근딧zę.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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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izi. 아, 우와. 후우. 유지님 동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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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. 손수. 저는 공전에. 공전에 던져서 앞면. 크림 나와서. 저거요. 저거요. 자세. 다음 편에 시작할게요. 여기서 통하실 수 있어요? 저는 할 수 있어요. 물병을 한 번에 세워야 하고 물병은 여기 불편하시고 바닥에 싸주셔도 돼요. 그냥 여기 바닥에 싸주세요. 그냥 그냥 프리스가 편한 것 같아요. 여전스 게임 해봐도 돼요? 여전스 게임 없어. 가자! 둘은 조금만 더. 거의 다. 거의 다. 자세히 좀 남겨주세요. 와 너가 해봤어. 뭐야. 아니야. 아니야. 너의 페이스에 맞춰봐. 맞춰봐. 가자. 할 수 있어. 도전 안 했잖아. 아 맞네. 도전을 매치고 해야지. 도전을 했어요. 다시 가겠습니다. 네 도전했어요. 5배 남기고, 도전을. 도전을. 이제 도전하겠습니다. 프레스 프레스 렐렉스 렐렉스. 포커스 온니. 야 뒤에 한 것만 포커스 온니 있어. 야 5배 김용기. 알겠습니다. 제가 한 뒤. 어? 오 오오오 와 끝났네 연겨드릴게요 연그루 포니스 엄청 요리를 한 번이세요 한번에 해서 이 모든 특 команд을 다 공개하는 게임인데 오! 늦게 왔어, 늦게 왔어! 도전 미션 성공! 오케이, 고! 아니, 손이 너무 작아. 아니, 내가 봤는데 강성이 공개할 줄 몰라요. 되게 너무 높여졌어요. 잘했어요. 근데 되게 너무 높여졌어요. 이 형을 잃었다가 방금 약간 감을 잡혔어요. 강성이 공개할 줄 몰라요. 미리 죄송해요. 너무 높게 하지 마. 세탁이야, 세탁. 슬레이트 찍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의 기회가 끝나서 벌칙으로 더 응원할게요. 벌칙은 제일 많이 틀린 사람... 자, 지목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이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 된다! 하나, 둘, 셋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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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나야? 어? 우리가 없었어. 준석 씨가 그 만남일지를 보신 거 같은데... 너무 우리가 봤습니다. 준석 씨, 이후를 한번 싶은 거 제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냥 뭐... 준석 씨가 벌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. 아까보다 제가 거기 팀 벌칙... 팀 벌칙... 아... 인과 응고 같은... 인과 응고... 저는 준석 씨... 어... 이후도 듣고 있어요. 어... 볼 리가 없었습니다. 아... 한 번씩 틀리셨는데... 혼자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니까... 저도 한 번 성공! 아... 벌칙이... 세번째 벌칙입니다. 아... 마피아세요?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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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이제 담당... 그쵸? 벌칙은 제 인생입니다. 누구예요? 어... 어... 와... 와... 드디어 제 포지션이 나왔어요! 그... 빅스타 라이브 쪼개며? 프리스타일을 그렇게 하신다고... 빅박스... 아... 프리스타일... 프리스타일... 4분의 3.2박자 포지션입니다. 아... 아... 벌칙이 그래서 뭐예요? 랩으로... 랩으로... 오... 실제로... 랩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... 어... 이분 노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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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스타일 랩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... 그리고.. 어... 그냥... 욕해... 에이 디젠萍... 디제 파 seguir필 luckily까요? 보쏄 lasts.. 레니 micro컨 하고, 알려드리면 될 trabajo 오케이 음... 에이은... P.O.S.OR P.O.S.OR 이번 컴백에 일방 A.W.A.R. 또 월 또 월 A.W.A.R. 여기 방금 빼앗으려던 A.W.A A.W.A 더 힘이 역은 저걸 덧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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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릿지 그들을 이뻐를 마셔 가셔 마셔 이번 앨범 더 월 해 거기 되어 팬들을 벌칙이 보자 하는 마음을 담았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덮치는 마음 지금도 담았지 오늘 왜 둘째 세 번 됐지? 실제적인 벌칙이 걸린 건 한 번인데 두 번이 만들어주셨죠? 두 번을 동준이 형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동준 형도 이런 비슷한 벌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프리에피소드 2, The Wall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희 많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저 같은 경우는 연습만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도 찍고 준성이 벌칙 4개 했나요? 3개요, 3개 3개 하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되게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색다른 시간이요? 정말 색다른데요? 조심하세요 네, 조심하겠습니다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끼리 팀워크도 다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진우 씨 어... 네 저희가 이렇게 습격 받아서 엄청 깜짝 놀라버렸는데요 어... 이렇게 잘 저희 게임도 하게 해주시고 재밌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오늘 이렇게 TD 습격에서 저희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저희 고스나인 또 새롭고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